1위 윤중헌, 2위 정재섭, 3위 최성호님입니다. 무대 위에서 네, MTV 남자 주니어 시니어 베테랑 통합 1위 윤중헌 귀환해인 2022 산림청장대 광원고성백두대간 산악자전거대회에서 MTV 남자 주니어 시니어 베테랑 통합 1위를 입상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0일 고성군 체육회 축하드립니다. 최성호님, 임종훈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MTV 남자 마스터 2위 최성호야,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MTV 남자 마스터 3위 임종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MTV 남자 그랜드마스터 2위 이동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MTV 남자 그랜드마스터 3위 전만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산림청장대 광원고성백두대간 산악자전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0일 고성군 체육회 축하드립니다. MTV 남자 슈퍼그랜드마스터 2위 정전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MTV 남자 슈퍼그랜드마스터 3위 김성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MTV 여자 통합 1위 류현 분, 2022 산림청장대 광원고성백두대간 산악자전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네, MTV 여자 통합 2위 전귀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선아, 축하해. MTV 여자 통합 3위 조선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 기록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기록상 1위 윤중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포츠 구글과 함께 수여됩니다. 네, 최고 기록상 3위 최성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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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